힐링 드라프트 힐링 드라프트 갤떼 피ate 공기 Slovene 지로 지금 있어요? 섹 hydrogen 깼 여기 조금 안 좋은 거 같은데 규이 Jo 예 아트 있어요? 여기 아트에 있어요? 아트 잡으러 갔다올게요? 네. 저희 맞장빌 아트있어. 아이고야. 뒤에 있는 앞쪽 잡았어요? 어 여기 또 앞쪽에 있는거 잡았어요. 아트야. 뒤에 쪽에 있는거 같은데? 아트씨 어디서. 뒤에 되게 많거든요? 조금 끌고 갈게요. 아 앞에 몇마리 좀 있네요. 아 여기 뒤좀 왔네. 여기 깨스레. 스템 나와요? 두마리.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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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뭐야. 이게 좀 멈추어야겠는데? 너무 퍼져있다. 적게이요. 조금씩. 에잇 에잇이 도심? 에잇이 아처가 한 4마리쯤인데 퍼져있어가지고 못잡아요 아처 아처다 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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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패스랩도 말이지 패스랩도 말이지 저쪽에서 소리 난다 저쪽에서 소리 난다 뒤에서 올건데 좋지 저쪽에 게스레 던졌어요 나이스 한 마리 더 있어요 안쪽에 뚫었어요 에이 침쳐야되요 지금 가스란 일자쪽에 일단 도발했어요 엑셀신도지 제가 또 던졌어요 아이고 그게 안 맞나 가스레슨 다 잡았어요 나이스 아 예 레드 안 빼야되나 아 지금 빼야될거같아 빼면서 해야될거같아 빼빼빼빼 지난쪽으로 다시 빼면서 계단쪽으로 가요 계단쪽으로 아 계단쪽으로 빼면서 한 번 빼요 한 번 빼요 빼면서 얘네들 죽여주네 세마리 잡았어요 네 아 핑도 안 찍히고 빠지면서 빠지면서 통화밖에 없겠다 여기있다 예 뒤에 없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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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없겠네. 단약이 탄약. 나밖에 없네, 단약이. 네. 뭐였더라? 너? 그렇지. 그래서 한번 사야겠지. 네. 여기? 여기 다리 좋아요. 여기. 희망하기 좋아해. 아이코, 나 물야. 줄래? 티가 안 차가지고. 다 오는 것 같은데? 거너, 거너. 네? 아까 그 거너. 어, 여기 뒤에서 꺾인 데서. 네, 뒤에서, 뒤에서. 뒤에 숨어서 올 때까지. 뒤로 와, 뒤로 와! 여기 있으면... 들어갔어요, 거너. 여기 있다. 아직 안 들어왔어, 거너. 아직 안 들어왔어, 거너.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죽어진 데? 올라가죠, 한 번.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올라가. 한 번 더, 한 번 더. 아까 호기서, 아까. 여기서죠, 여기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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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시신이 왔다. 뒤에서 왔어요, 뒤에서. 뒤에서 한 벗도 계속 온다. 여기서, 여기서. 뒤에서. 세인 한 마리 더. 바로 앞에 있어요. 네. 땡큐. 어이구야. 나이스. 그럼 더 올 건데. 아까 두세 마리 됐었는데. 일단 리치가 안 왔기 때문에. 아니, 리치 더, 아까 더 왔다고. 백서 또 뺏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더. 또 뭐 빠질까요? 빠다, 왔다, 왔다. 빠졌어. 여기, 여기. 이 트레이가 많네. 응.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하십니다. 어시신 한 마리 더. 아, 이거 버섯은 맞는데. 지금 버섯은 안 해? 버섯은 괜찮아요. 오른쪽에 있어요. 됐다. 이제 세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아이, 네 번 끼고 올라가 그랬네. 이거... 임차 유지가 안 되는 거. 아아 뭐야? 방에서 거 들어오네? 거 들어왔어. . . . . . . . . . 왼쪽에 릿지 왼쪽에 릿지 나이스 릿지 뺐다 가고 왼쪽에 더 있는 것 같은데 오프가 2야 아 밑에 붕세가 있겠지 왼쪽에 두개있어 근데 레더가 나온 다음이야 슈라스... 이게 보스... 보스 그건가? 일단 날사 시키면 되겠네 잠깐만요 차크 길이는 이쪽이에요 뒤쪽이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던지시면 돼요 어디에요? 어디지? 혹시 잡으려면 위에 계셔야겠습니다 레더걸을 여기까지 끌고 오자고? 아직 한참 남았는데 저 광장까지 내려가야 돼 어어! 여기 지금 물이 너무 파져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레더걸을 여기까지 레더걸을 여기까지 레더걸을 여기까지 틀렸어 어디 꽂아야되죠? 더 내려가야되나요? 더 내려가야되나요? 쪼금더 내려가 쪼금더 내려가 쪼금더 내려가야돼 리스폰 리스폰 천천히 내려가요 파란 포션이 파란 포션 하나 있네 포션이 준 형태 안좋아 아 진짜 저희 광장이세요 아 리스폰 됐네 어 광장이세요 광장이 4분 어 오케이 나도 광장이다 이 띨 타임인거 같은데 빨리 뽑고 토끼만 하면 저거 다 찰거 같거든요 토끼만 하면 어우 아 1. 초기 1. 퓨리버가 먼저 살려. 빨리 살리겠는데? 조급하기에 안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아 트리버가 여기 포션 보이는데 저기 하나 있을거에요 포션 햄미한테.. 아니 아니 저기 앞에 힘포도 있다 저기 앞에 가면 아 일단 먼저 드릴게요 저.. 저.. 당장에 왼쪽에 가면 도포 있을건데 앞에 힘포도 있구나 저 정면에.. 네.. 없던거 같은데? 아니 좀 하방으로 좀 지워줘 밀쳐줄게 으이씨 조색으로 다 짜봐 어? 여기 넘어가면 이제 그러거든요? 네 여기 레더거 나와요 넘어가면 네네네더거였나 총크 어디갔지? 어떻게 할까요? 총크 어디갔지? 총크 내가..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 아니.. 전.. 아.. 됐거든요? 저랑 같이 뛰어요 저요? 아.. 오케이 제위 고 어이씨 아이씨 망했다 도발했어 지금 도발했어 지금 아 피었다 아 어떠신 이리옥고 이리옥게요 들어가세요 문석방든가 돼 아 죽었어 되겠는데 꺼지신 조심 됐다 제발 아 자체 해놨어요 후후 와 나이스 얘가 좀 빨리 깬 것 같은데 더 빨리 깼지 스테이지2는 쉬울 것 같아 아 어세신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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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믿었다 들어가야겠다 바로 피해놔야겠네 이게 딱 뛰어요 나이스 설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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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옵니다 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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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ciss 콩일 ав스킾 잡았어요? 잡았다. 저 뒤로 설아게 설아게. 어쩌지 않아도? 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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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스. 아 뺴 뺴 뺴 뺴 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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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온다 아니 큰일났네 완전 같이 왔는데 아냐 아냐 괜찮다 아 하나 더 온다 아 나 터진다 깼스 빨리 뒤로 와야겠다 야 거기서 터지면 어떡해 앞서 왔어 인사랑 인사 여기 사난데 지루야 돼요 지루야 돼요 지루야 돼요 이제 이제 못 살래요 아 깼스 터지나 에헤헤헤 씨네 잠깐만 아 이거 못살려 이거 못살려 가스 땡 스 깼스 나이스 나이스 어 오세시 아 왔어 오세시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어차피 죽어도 여기 리스폰 될 건데 이 자리에 오세시한테 한 대 맞을게 야 여기 팀 잡으면 안 돼요 레이그 몽크 네 슬레이가 몽크 살짝 뒤로 가봐 살짝 뒤로 가봐 도발했어요 에이 빨리 잡자 미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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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어새신 부를게 여기서 응 한 번 버티면 되겠는데? 정면에 있는 것 같다 어새신 정면에 우리 머리 위로 다시 머리 아니면 오른쪽이다 어 왔어요 왔어요 머리 아니면 어디지 또 오고 보스 나오는 거로 기업하는데? 스펀킨드 어새신 왔다 어딘지 모르겠어 스펀킨드 보스 같이 나와요 보스 같이 나와요 오른쪽 오른쪽 보스 조심 도발했어요 잠깐만 무리해서 살리지마 아 이거 안보이는데 큰일났네 괜찮아 아직 1분 30초 남았어 딜 빨리하면 돼 아아 나 짱파에 죽었다 나 누웠는데? 이거 그냥 살아야겠네 돌면서 어떻게든 아 장파 때문에 죽었네 나도 스펀킨드 로 녹일 수 있겠죠 우리? 네 녹일 수 있어요 세련사기만 하면 될 것 같애 잡을까 보스가 이제 없어가지고 거의 어 이제 담모업밖에 없지 않나요? 어이씨 담모업이야 와 큰일났네 1분인데 아 1분인데 1분이면 충분해 아 대야났다 뒤에 뒤에 헬멘이 뒤에 뒤에 부활 아 예 어 뜨거 나이스 빨리 잡아야겠다 나이스 담모업병리 나이스 와아 돌리 데미지 좋네 헉 좀 좋아했었네 있어요 아 나이스 아 이게 뭐야 개어렵네 진짜 야아 야아 아 그래도 빨리 깼네 아 안보이 안보이는데 장판 까니깐 가봅니 야 이거 화방 아니면 절대 먹겠다 진짜 이거 뭐야 응 화방 아니면 답도 없었다